퀴즈 공속 50% 줌과 원거리는 왜 퍼야? 원거리가 100%여야 되는 거 아닌가? 왜이렇게 길어 쿨타임 나는 여기서 살게 없다 여기서 나는 진짜 여기서 살게 없는데? 아.. 장막 찍을걸 장막 몇초야? 장막은 5초고 공은 16초 장막 몇초야? 장막 몇초야? 창동도로 장막 몇초야? 아 개쓰렉이야 우르프야소 아 잭스하고싶다 오 이거 1레벨부터 0.1초네 이거 하나 줬네 히힛 хл 날이 잘까나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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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덕덕하잖아 와 뭐 템은 어떻게 가야되지? 솔랭식으로 가야되나? 뭐야 플래시 안써 아 개재밌네 진짜 여기다 1.33 벌써 됐다 아니 나 어시 먹으러 왔는데 3.33 뱃뱃뱃뱃 뭔가 실감나지가 않는데? 가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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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니 뭐 이리쎄 애니가 아 우리집 문도 있네? 문도도 개사기 아니야 여기서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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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 퍼드라야 아니 뭐야 애니가 괴물이야 애니가 아니 뭐야 이거를 Q를 일단 섬마는 해야되는데 Q 다음에 바로 W 올려야겠다 가자 한 번 더 잡자 왜이렇게 빨라? 똥신인데 왜이렇게 빨라? 가자 어 뭐야 아 왜니 여기 있었네 아 수은 가야겠다 우르페서 수은도 쿨타임 짧아가지고 수은 필수야 에네르기 팠어 제레스 에네르기 패드 얘 누구야 아 이를 못쓰겠다 아 2섬만 하겠다 그냥 빨리 빵 아 아 문도 괴물이야 바텀텔 누구야 깨터리네 뭐야 뭐야 결국엔 죽었네 애니가 너무 잘하는데 애니가 너무 잘하는데 아 아 저의 뭐 아 아 우 아 아 아 으 윤희 잡자 윤희 잡자 나이스 우와 날라와봐 아니 퀸 형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아 슈퍼 캐논 여기서 스테락 가격도 싸지나? 아 스테락 풀타임도? 스테락 좋을 것 같은데 버드라하고 스테락 아 나 얘네들 못 막는데 애니 너무 쎄가지고 이게 판정이 이렇게 된다고? 애니가 왜 이렇게 센거냐 일단은 한방위 안녹으려고 스테락을 가야되는데 스테락은 쿨타임 저런거 안 짧아지지 사용 아이템만 줄어들고 아 이거 민첩함 들지 말고 저거 저거 피 머싱이 들걸 폴리시 오이네어보 가자 잘 왔어 형, 포킹 좀 해봐 뒤텔, 뒤텔, 뒤텔이 아니구나 왜 텔이 없어 애니가 어디서 집을 갈까 나 왜 쳐맞고 있어, 쳐맞고 있는데 피가 안 자라 이따 빼봐 형들, 나 레드 먹고 피 잰 좀 뭐지? 공, 나미공 공 공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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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